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홍준표 시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아무리 혼탁하더라도 세월이 주는 무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월 속에서 한 사람이 쌓인 연륜이나 경험 같은 것을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후보가 다 정치의 초년생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범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가 30년 정치 경험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 비해서 연장자고 홍준표 시장의 주장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한번 귀담아 듣고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된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전야제처럼 흘러가는 전국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 가겠다는 거 그렇게 본인이 예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냥 더 강하게 이야기하네요.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당권을 지면 윤석열은 박근혜처럼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한두 살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팔매를 던지지만 나는 이 정도의 전국을 읽는 능력인 사람도 굉장히 드물고 또 이런 주장을 그냥 역풍을 각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별로 그러니까 아무 이야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정치에 관여한 사람들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짧지만 짧고 단호합니다. 지금 한동훈은 유승민의 길을 가고 있고 그게 성공하면 윤 정권은 박근혜 정권자는 무너질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 한동훈의 당대표 여러분들 당선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해하든 안 하든 간에 한동훈이 당선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나경원을 선택하겠습니까 원희룡을 선택하겠습니까 윤상현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한동훈을 선택하죠. 여러분 이 홍준표 시장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성공하면 윤 정권은 박근혜 정대로 무너질 거다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다 겪어보고 난 다음에 뭐 기분이 나쁘니까 지가 무너지든 말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씩이나 여러분들 헌정 질서가 또 여러분들 중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 대통령이 중간에 걸어 나오든 끝나고 걸어 나오든 간에 어차피 정권은 여러분 넘어가는 겁니다. 김빠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겠지만 그거를 4월 10일 총선에 다 못 막은 겁니다. 선거 장악을. 거기에는 윤 대통령도 책임이 있고 한동훈 씨도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두 명의 정치검사가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저는 호불호가 없는 사람이고 한동훈 씨에 대한 호불호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씨는 자기가 대권도 어떻게 해보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 정치검사가 나라를 완전히 통초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한 호불호는 없는데 다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그렇게 전국이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성공한다면 윤 정권은 박근혜 정권처럼 무너질 것이고 실패하면 한동훈은 영원히 정치권에 사라질 겁니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금세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배신의 정치에 당해본 우리 당원들이 그것을 잊고 이번에 또 당할까요? 당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그런 정치 논평이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만 항상 결론을 이렇게 다룬 겁니다. 왜 결론이 다르냐? 선거 공정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홍준표 시장과 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원들이 결정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방송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논평은 이렇게 선동적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좀 냉정하게 여러분들 논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죠. 내가 판단을 잘못 내려서 여러분들 논평을 좀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적인 욕심을 개입해 가지고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다른 사람하고 크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네 문장 썼지만 그 네 문장의 두 문장이 하이라이트인 겁니다. 절정인 겁니다. 보시면 왜 그렇게 보느냐? 두 사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두 사람은 다시 옛날 관계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인 남자가 되고 나서는 인생을 바라볼 때도 저는 일방통행 원웨이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거든요. 한동훈의 길하고 윤석열의 길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몇 십 년 동고동락하더라도 남자들은 이익이 엇갈리게 되면 완전히 여러분 갈라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헤어져 버리는 서로 완전히 안 보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루비콘강을 완전히 건너버린 겁니다. 루비콘강을 건넜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여러분 탈당도 가능하겠죠. 돌아올 수 없는 두 사람이 길로 가버린 겁니다. 그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전국의 대단히 큰 여러분들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 선거가 당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가드와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는 한두 건 정도는 무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요상하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내릴 수 있는 판사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3년을 윤 대통령에게 허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씨를 구해야 되고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런데 귀재들이지 않습니까?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리고 적을 뭡니까?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일부 세력들을 자기에게 편성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전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웰빙당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익에 따라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뭘 생각해 보겠습니까?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하면 후원이 다 할 거 아니면 자기 밥그릇이 관련된 건데 그 이현주 후보가 여러분 하는 거 이현주 후보가 아주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이런 판단을 잘한 거죠. 왜? 수십 년 가는 정권 쪽에다 베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수십 년을 개런티가 된 겁니다. 아주 절묘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국힘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 천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는 너무나 총명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줄을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거에 여러분들 4452B니 한국의 의정사를 보더라도 그런 결정적인 쓰기의 이름은 뭡니까? 그쪽하고 야합해가지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겠죠. 한동당 대표가 되면 탄핵 카드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탄핵 카드에서 국힘당은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국힘당 사람들은 다 제각각 살 길을 찾을 것이고 그 살 길을 찾는데 뭐죠? 권력의 추구가 완전히 저쪽으로 기우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 그 가운데 국힘당 사람들 가면 지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윤 대통령의 진퇴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힘당의 당원들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는 경선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힘당의 권리당원이나 이런 당원들이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국힘당이 여러분들 100표를 던지더라도 50표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니까 50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붙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하기 때문에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이 보시면 그러면 이제 한동훈 씨가 젊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자기도 대통령을 한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 대권은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이든 오생훈이든 나경훈이든 홍준표든 대권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대권을 잡을 수 없는 구조에 윤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셨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겁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하면 두 사람 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관찰을 못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2년 동안 한동훈 후보는 여러분들 비대위원장을 한 두 달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에드블루만 띄우고 그걸 관찰을 못 한 겁니다. 두 정치검사가 그냥 선거제도가 완전히 무너진 데 기여를 한 겁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다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나도 한 번 윤석열이도 됐는데 나도 한 번 해본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정중하게 꿈 깨셔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4월 10일 총선을 기점해 가지고 선거에 관한 완전히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된 것이고 그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만드는데 두 사람의 정치검사가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앞면 뒷면으로. 박근혜 탄핵보다 훨씬 더 신대한 악영향을 국민들한테 미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보려고 안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끔가다 저한테 요즘에는 선거 문제 왜 안 다룹니까?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만큼 다뤘으면 됐지 더 이상 다룰 게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다 까발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두 정치검사가 국민과 나라를 완전히 넘겨버린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유홍콩이 여러분들 선거가 완전히 무너졌지만 또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으로 떠났지만 또 대다수 사람들은 또 자유홍콩이 아니고 뭡니까? 그냥 일당홍콩이 되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만 다른 것이죠. 한동훈 씨를 열렬하게 찬양하고 옹호하시는 분도 계속해서 옹호하시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 정도만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또 다른 정치검사인 겁니다. 뭐 별거 아닌 겁니다. 그냥 한 명의 정치검사는 대통령이 됐고 뭐 또 다른 정치검사가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분들 뭐 힘껏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4년간 여러분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해오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정치검사는 나올 수가 없다.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옳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인 자신들이 다 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뭐 의록에도 의록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밀어붙여야 지금 뭡니까 완전히 개판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든가 나는 한동훈씨가 좋다 이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좋아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런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